미디어에서 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대충 알지만 내가 알 바가 아니여 지금 카메라도 비추고 있잖아요 나중에 편집돼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난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난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은 수인수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를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랑 그냥 대화를 나누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얘기하는 순간 사람이 지랄하는 네가 이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 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진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남들이 너를 비웃고 있지 않다면 네 꿈은 충분히 큰 게 아니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거의 아예 못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칠판에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책을 애들 앞에서 읽었을 때 엄청 놀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느새 제가 이런 곳에서 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소리들을 사람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? 셀프톡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슬럼프예요? 잘 안 돼요? 그럴 땐 계속 얘기해요 넌 할 수 있다 너 같지 않냐 스윙즈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넌 뭔데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자기를 믿어야겠어 근자감이란 말이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마치 자신감이 뭔데? 나를 믿는 마음 나를 믿는 건데 왜 근거가 있어요? 미디어에서 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대충 알지만 내가 알 바가 안 해요 난 더 이상 두렵진 않아요 메인 스트림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을 다 믿었다면 내가 여기 서 있었을까? 절대요 내가 그들이 정한 B로 살고 있어요? No 내가 어느 막 집안이 센 사람이여? No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서 청소를 많이 하셨고 우리 어머니 세탁소에서 많이 얘기하셨어요 난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난 어떡할 거냐? 한국 K-POP 스윙에서 제일 큰 인풀 될 것 같아 이게 내 꿈이 됐어요 너는 왜 할 거야? 할 수 있어요 그냥이란 말이 진짜 멋있다는 거예요 근거 없이 자기를 믿고 여러분들의 권리 자격 내가 만든 거야 어떻게? 그냥 Just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have 감사합니다.